선생님 소시오패스들은 어떤 타켓을 잡으면 타켓만 기분 상하게 돌려서 깎아내리고 본인의 평판은 좋게 유지하잖아요 이럴 경우 대처하기 애매한데 양심적으로 갱생을 시켜보려고 해도 소시오패스만 보고 왜 이리 예민하냐면 타박하잖아요 이런 상황은 양심적으로 대처하려면 똑같이 반격해야 돼요 아니 양심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똑같이 반격하는 것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수단이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반격도 하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너 나 건들면 좋대 이렇게 이거 못 해놓으시면 소시오패스들이 계속 지랄됩니다 저 새끼는 건들지 말아야지 진짜 속으로 이런 생각나게 만들어주세요 보살도입니다 이것도 예전에요 인도에서 뱀 하나가 인도 우한 성자들이 전해준 우한인데 재밌어요 인도에서 뱀 하나가 괜히 돌아다니다가 어떤 성자가 설법하는 비폭력 살생하지 마라 비폭력 이렇게 그래야 네가 성부를 한다 이 강의를 열반에 든다 이 강의를 성부를 아니겠죠 뱀이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힌두교 성자가 하는 강의를 그래서 뱀이 열반에 들고 싶어진 거예요 갑자기 열반에 들고 싶어져 가지고 어? 나도 그러면 지금부터 채식하고 남한테 비폭력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다녔더니 동네 애들이 뛰어 와 가지고 뱀이 좀 뭔가 순해 보이니까 와 가지고 때리고 짓밟고 해서 뱀이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 성자가 지나가다 보고 너 왜 이러고 있니? 저희가 선생님 강의 듣고 비폭력 하려고 하다가 살생 안 하고 착하게 살려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성자가 뭐라고 하냐 하늘이 너한테 위협하는 기술 줬지 않냐 그럼 애들한테 위협은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다가오지 못하게 그걸 다 막고 있으면 너가 어떻게 돌을 닦니? 이런 얘기 해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뭐 힌두교의 그런 소승적 열반을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이 말씀에는 진리가 있죠 하늘이 주신 능력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적절하게 겁도 주면서 상대방 죄 못 짓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뱀 때문에 그 아이들은 가해자가 됐잖아요 이해되세요? 상대방 가해자 만들지 말고 나 피해자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비폭력 주장하는 쪽에서 이 정도 얘기하는데 보살 또면 뭔 짓도다 하죠 그래서 그 유마경 보면 보살은 마구니지 또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 초월이에요 보살들이 하는 짓 모두를 위해서 이게 옳다고만 확신이 되면 뭔 짓도 합니다 보살들은 assim profesional perinci wear 봉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